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2023년 철강금속산업에 대한 전망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철강금속산업에 대해서 올해 4분기 실적이 바닥을 짓고 내년 1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하반기에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탑픽으로는 상반기에는 고려아이언, 하반기에는 포스코홀딩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내년 2023년 철강산업을 전망할 때 중요한 키워드로 경제성장, 국제유가, 환율 이 세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가지 이슈 모두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내년에도 목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수요와 가격 모두 기대치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첫번째 키워드인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철강수요는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198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세계경제가 1% 성장할 때 철강수요는 1.6% 증가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리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내년 철강수요 전망도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철강수급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향방이 철강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 유가의 상승이 철강석이나 철강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요. 철강에서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유가 상승이 운송비용 증가분의 판가 증가와 신흥국 경제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향후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구점까지의 유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건 또는 하향 안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철강제 가격도 상승 여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철강산업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상승할 때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는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전체 철강 수요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야지 신흥국 투자가 회복되면서 철강 수요가 반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신흥국 투자 증가는 철강업 주가 밸류에이션을 견해내었다는 점에서 달러 가치의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신흥국 투자 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상반기에는 고려아연을 하반기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호주 재련소 SMC의 실적이 4분개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아이언 재련 수수료의 상승 예상되므로 향후 주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포스콜딩스는 내년 실적 개선과 함께 리튬을 포함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벌류에이션 상승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철강 금속산업의 전망과 탑픽까지 살려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